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바로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내용인데요 하태경 의원이 최근에 말이죠 행안부에 질의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만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청와대죠 청와대에서 만든 공문을 접수한 기관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문서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 되느냐 아니면 일반분서 해당 되느냐 이게 행안부의 의견을 무리했는데요 서면으로 행안부에서 공식 문서로 답장이 왔어요 답변이 뭐냐 아 그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자기네 문서다 이거예요 일단 접수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왜 중요하냐 지금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딱 지정돼 있는 문서 이거는 이제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문서 거든요 어 즉 이대준 씨의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부 다가 대통령 기록물로 딱 봉인을 해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 또는 고등법원장의 에 이 판결 아니고서는 영장이 아니고서 이거를 열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15년이구요 최장 3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15는 아니고 왜냐면 뭐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53년생이니까 이제 10인데 15년이면 85세거든요 근데 한 30년 100살 넘어야 이거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보기에는 한 30년으로 묶어 났을 것 같아요 묶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이대준 씨의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즉 월북이냐 아니냐 이거에 관해는 해석이 계속해서 논쟁거리로 남을 가능성도 커요 그러니까 이제 아태경 의원이 행안부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대통령 시에서 각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도 지정 기록물로 해당되느냐 딱 물으니까 이 행안부 문서를 보면요 대통령 시에서 발송한 에 에 해서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 이것은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다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거는 이 보안 기관을 설정해서 지정 대상으로 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 보면요 이 하태경 의원님께서 해가지고 어 질의를 하셨습니다 즉 각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도 지정 기록물에 해당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공문에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답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대통령 기록물법 제 2조에 따른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으로 대통령실에서 생산한 문서는 동법 17조에 따른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발송하여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서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요 당부장하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할지라도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지정 기록물이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부처에서 접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해당 기관 접수 문서로 보전 관리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행안부의 답변 내용을 가지고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요 지금까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자 이거를 보면 이제는 이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즉 뭐냐 이대중 씨 사망이 월북인지 아닌지를 해경이나 또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 뭐 이 국정원도 가질 수도 있고 통일부도 또 가질 수 있겠죠 대통령 청와대에서 만든 문서를 자 이검 이거는 해당 부처가 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부처에다가 이 국회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자료 즉 이대중 씨의 피격 사망과 관련된 자료 대통령실에서 받은 자료 그리고 대통령실에 보고한 자료를 다 내놔라 하면 뭐 대통령실에 보낸 자료야 당연히 이거는 뭐 주는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서 이 관련 부서로 내려온 문서도 당연히 국회에 통보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월북이 정말 자진 월북인지 아닌지를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문서를 통해서 이미 하태경 의원의 경우는 지난 24일 날 중간 발표를 통해서요 시신 소각 사실을 청와대가 번복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리고 남북통신선이 끊겼기 때문에 구제가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반박을 한 바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요 이러한 하의원의 주장은 그야말로 자의적 해석이고 따라서 국민을 화증 편향에 빠뜨리는 아니면 말고식의 잘못된 아니면 말고식의 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그러면서요 실체적인 진실규명이 어렵지 않은 점을 이용해서 답정러식 조작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를 의심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입장을 민주당이 이제 했는데요 이 민주당의 입장이 맞는 건지 하태경 의원의 입장이 맞는 건지는 이제는 각 부처가 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실 청와대 발언 자료를 보면 충분히 이제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하태경 의원의 발언 이제는 명실공의 문서를 가지고 월북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상당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과거 여권 즉 민주당 측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지금 우상우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이죠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 기자간담회에서 밟힌 내용을 보면 우선 지금 여당이 지금 TF를 만들어서 하태경 의원의 위원장에 대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안되겠다 우리 야당도 만들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구요 그 다음에 SI 첩보 정말 여당에 까고 싶다면 까라 그런데 못 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정 기록부는 깔 수 없으니 각 부처가 장시 청와대로부터 받은 자료들 깔라면 까라 이러한 입장을 내 보이고 있구요 그리고 우상우 의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윤건영 의원도 같은 기조의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수국문의 월북 여부 이 문제가 상당 기간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우상우 위원장의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국민의힘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상당히 많이 인내해 왔는데 더 이상 이제 인내는 불가능하고 대응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TF 설치를 굳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북 의도와 관련해서 뭐라 그럴까요 지금 현 여당이 너무나 전국 운영을 의도적으로 자기네게 유리하게 즉 여당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정략적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해서 TF를 만드는데 우원장은 김병주 사성장구 출신이죠 그리고 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그러니까 복심 윤건영 그리고 친문계인 황희 장관 문체부 장관 출신이죠 그리고 국가정본에서 근무한 바 있는 김병기 의원 이런 사람들이 TF에 들어가는 걸로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상 의원장 오늘 얘기한 걸 보면 여당 중진인 하태경 의원을 또 비판하고 있어요 개인적 아이템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눈에 보이고 너무 신이 나서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는 거 이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기를 우리 국민의힘에서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특정 안보 사안에 관해서 투기를 만든 적이 없다 이건 지나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딱 일축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당시 자료 공개하자 이런 제안과 관련해서는요 문재인 정권을 사실 조작한 정권을 몰아가려는 것인데 이거는 대응할 수밖에 없고 국가한 바 큰 피해가 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여당이 어쩐 다루는 다 공개해도 좋다라는 것이 원론적 입장이다 여기서 원론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원론적 입장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었던 청와대가 됐던 각 부처가 이 자료들이 공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라는 측면이 바로 공개해도 좋다라는 것이 원론적 입장이다 라고 해서 원론적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SI 공개와 관련해서 우상우 위원장은 원론적 얘기지만 여기서도 또 원론적 얘기에요 원내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하자고 하면 어쩔 수 하면 하라 그런데 못 갈 거다 국가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협박성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거 협박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거 전면 다 까는 것은 좀 첩보의 성격상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 여야 간사 또는 원내대표 또 비대위원장과 당대표 제한적 수준에서 깔아 비밀강사 하나 써놓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피살공무원 유족 27일 날 면담 만나겠다 나라도 우리 형이 이렇게 월보겠다 하면 몸이 들 것 같은데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해는 가는데 만나겠다 그렇지만 답답하다 걱정이다 이런 입장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윤건영 의원도요 지금이라도 당장 국방부 해경 자료를 공개하면 진상 파악이 가능하다 그리고요 대통령 기록물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접수한 것은 국방부 해경의 정보 수사 결과에 기초한 보고이고 보고의 원천은 국방부 해경이 있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 기록물을 볼 이유가 없다 그런데요 국방부하고 해경이 만든 정보가 훨씬 많겠죠 당연히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해 봐서 아는데 청와대도 그렇다고 문서를 안 만드냐 당연히 만듭니다 해경과 국방부 정보를 토대로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별도로 지시를 받고 보고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만든 보고서 중에 각 부처로 하달되지 않은 문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을 보지 않으면 볼 가능한 방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윤건영 의원의 이런 주장은요 한 3분의 1밖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을 완전하게 다 깔아 이것이 기본 원칙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해서요 오늘 새롭게 나온 피살 해수부 이 공무원 관련 사건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검수한 바 법안 반대한다 그래서 양양자 의원의 입장이 굉장히 민주당 내부에서 곤혹스럽게 된 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서요 전격적으로 양양자 의원한테 국회 차원의 반도체 투기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최근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지금 방금 수락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반도체 투기 위원장에는 양양자 의원 양양자 의원은 고졸 시나리오 삼성에서 쓰신 분으로 유명하고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할 때 인재 영입 케이스로 영입이 됐는데 그동안에 많은 탈도 났었어요 그러니까 보좌관의 성추행 의혹도 있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제명이 됐다가 이번에 검수한 바 국면에서 복당을 앞두고 이제 안권초정으로 넣는데 아 이거 검수한 바 법안 도저히 내가 찬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대를 표명해가지고요 사실상의 민주당 복당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제의한 한 반도체 투기 위원장을 맡겠다라고 한 것은 이제는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미 이용호 의원은요 지난번에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요청에 따라서 결국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어요 그래서 유일한 호남쪽 절신 국민의힘의 현직 의원인데 만약에 양양자 의원이 입당해야 되면 두 번째 의원이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의원장은 본인이 맡고 간사는 국민의힘의 영남대 기회공학과 교수 출신인 김용식 의원이 맡고요 우연으로는 양금희 조명희 의원 이런 사람들이 합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양양자 의원은 뭐라고 입장을 밝혔냐면요 우선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투기기 때문에 이거를 받았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 약속과 의지를 믿고 믿고 뭐라고 그럴까요 반조대책 의원장을 수락한다 정파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투기로 만들겠고요 당과 이념을 떠나서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플라톰이 되겠다 그리고 본인은 특정 정당의 소속 템이나 입당 없이 오직 반도체 산업의 수호와 육성에만 전념하겠고 반도체 추구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반도체 특위 위원장 무소속인데 사실상은 야당이잖아요 야당 의원이 말이죠 여당이 출범시킨 위원의 위원장을 받는 건 제 기억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반도체는 경제안보시대 그리고 신흥안보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략 자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는 단순한 경제적인 사안이 아니고 경제안보적인 사안에 있는 측면에서 이 안보측면에서의 여야 협치 이런 데 하나의 큰 선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고민정 의원 얘기를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고민정 언제든지 가끔 이상한 걸 많이 올리는데요 오늘 느닷없이 새벽에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극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재로 내용을 소재로 해서 만든 연극 초선의원 이 대사를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은중독으로 죽은 어린 노동자의 말을 또 인용을 해서 본인의 각오와 반성문을 써놓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나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하고요 자성하는 글을 올렸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선의원 시절을 모티브로 한 연극 초선의원 이 연극에서 나와 있는 대사인데 지금의 법이 잘못되면 법 자체를 새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 라는 대사를 인용하면서 말이죠 현장의 노동자와 학생들을 위해 함께 싸우던 그는 이런 다짐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해답은 묘연하다 그러면서요 살아 있었어도 죽은 듯이 살아가겠죠 수은중독으로 죽은 어린 노동자의 말이다 이렇게 쓰고 30년이 흘렀지만 지금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나 그러면서요 고민정 의원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든다 가슴 뛰는 곳에서 살겠다던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나 이렇게 됐는데 이 얘기는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싸우고 있나 자 작년 보궐선거 때도요 박영선 캠프에 들어갔다가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런 과거의 이력 때문에 이게 결국 여성표를 갉아먹는다 그래서 빠져나왔어요 대패를 당했잖아요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용 당선을 위해서 선대위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상하실장인가요 뭐 이런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도 또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렇게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었나 이러한 반성문을 지금 쓴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지다 보니까 패배만 연속 3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그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 즉 노동자 학생을 위해서 싸우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했는데 이게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러한 반성문인 것 같습니다 즉 본인의 최근 1, 2년간의 정치활동에서 큰 패배의식 상실감, 실망감을 느낀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또 하나 8월 전당대회 참여 문제를 고민 중에 있다 최근에 그렇게 밝힌 바 있어요 지난 21일 날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 민주당을 기억하고 가슴 뜨겁게 생각하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그때와 다른 모습이 많이 있어서 그때 그 모습을 다시 찾고 싶은 생각은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전당대출 말을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한 해 지금 고민 중에 이렇게 반성문이 나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로 보면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일면 투쟁, 일면 반성을 통해서 지지세력을 좀 결속시켜볼까 그래서 고민정의 팬덤을 좀 만들어볼까 이렇게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림없는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의원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 주실 텐데요 출마는 제가 보기에는 마음속으로는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출마하겠다라는 말만 못하고 출마해도 당대표가 돼도 나는 손해보는 거야 지금 워낙 108번대 중에 있어 고민이 많아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 나는 출마 생각엔 결정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출마 생각을 결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오늘 나왔어요 바로 어젯밤 11시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약 2시간 가량이요 개혁의 딸들하고 계속 SNS를 했어요 트위터 그래서 이 트위터 내용을 보면요 개 딸들한테 한 걸 보면 나오겠다는 그런 냄새가 많이 나요 개 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휴대폰 배경 화면이 특정 꽃 사진이 맞느냐 그러니까 들켰네요 이렇게 답을 하고요 트위터 누가 글 쓰나요 보좌관이 해주시나요 라고 질문하니까 맞춰보세요 그러면 그에 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트위터 팔로 백만되는 날 봉약에 대해서 확인해야겠는데 뭘 할까요 라고 되물으면서요 대물으면서 이 개 딸이 옛날 사진을 올리면서 이 머리에 다시 할 생각은 없나요 라고 물으니까 이재명 의원은 결코 안 한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팬들과 이런 소통을 마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지만 오늘만큼은 좋은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하니까 지지자들이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버지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저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이렇게 팬덤 정치와 대한 비판이 미군지당 내에서도 많은데 이 개 딸들하고 2시간씩이나 소통한다 개 딸들은 팬덤의 핵심이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나는 출마해 그러니까 개 딸들이요 열심히 뛰어줘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계열로 분류되는 김남국 의원 개 딸을 갖다가 태극기부대하고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재명은 개 딸들과 딱 헤어져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오는 논리가 뭐냐 국민의힘도 태극기부대와 결연하면서 다시 살아났다 이런 주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장에서는 이러한 태극기부대하고 비교하는 것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반발을 김남국 의원이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즉 개 딸들하고 태극기부대하고 비교하지만 이 얘기는 나는 개 딸들 끝까지 끌고 갈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루 이틀 만에 이재명 의원이 이 개 딸들하고 2시간씩 소통을 했다 이 얘기는 당대표 출마를 앞두고 강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개 딸들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입장을 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9월 언론인의 칼럼을 소개해드리는데 최근에 말이죠 개 딸들의 진짜 아버지는 어디 갔나 이러한 칼럼이 하나 썼어요 지난 6월 21자 칼럼인데 이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한동안 이재명 의원이 조용히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었고 너무나 말을 안 하니까 매일 가시바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칼럼이 나왔는데요 지금 오늘 개 딸들하고 이렇게 2시간 소통을 한 거 보니까 이 구원한 원로 관흥클럽의 총무가 지냈으면 아주 성공한 언론이잖아요 이분이 얘기하는 개 딸들 관련된 얘기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개 딸들의 진짜 아버지는 어디 갔나입니다 제법 널찍한 인도를 따라 여유있게 걸어가는데 뒤에서 뻥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언급결에 돌아보니 찻길이 지들길이 무슨 영문인지 아마도 빨리 가라고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차도에서의 사정은 여하간에 인도 위에 나는 왜 깜짝 놀라고 기분마저 잡쳐야 하나 빵하고 크락션을 누른 사람은 나의 피해는 전혀 계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평소 하던 대로 EXX야 비껴 하는 심정으로 눌러댔을 것이다 그 조금 전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승용차에서 내리는데 뒤에서 빵 하는 소리가 났다 노인이 서로 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한편 최근 런던을 다녀온 사람이 쓴 글을 보고 놀랐는데 런던 놀이의 보리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 옹기종기 모여 있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버스가 도착하자 뒷문이 먼저 열려 장애인의 휠체어가 먼저 올라가고 이어 앞문이 열리더니 어린이 노인 숨으로 질서있게 타더라고 한다 조금 말하기가 무엇이지만 이것은 시민의식 또는 교양 수준이 차이 아닐까 사회 수준을 높여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래도 국민이 뽑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을 생각해야 할 사람들이다 의식과 행동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들이 개차반이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 그런데 요즘 그들이 앞장서서 개딸 운운하며 사회 수준을 떨어뜨리는데 일조하고 있으니 개탄할 일이다 소년 청년기에는 흔히 일탈심리와 함께 다른 세대와의 차별심리가 강하다 기득권 어른 세대에 대한 저항감도 강하다 그래서 그들만의 언어나 표현을 만들어 쓰고 즐기기도 한다 이것은 일상의 답답함이나 억압에서 해방되는 몸부림이기도 하고 그런 저항심리가 창조의 동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젊은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이나 낭만인데 여기에 어른들이 끼어들어서 부추기고 이용하려고 한다면 잘못이다 더구나 대통령 후보까지 했다는 사람이 우리 개딸 우리 아버지 운운하며 집회를 하고 기세를 올렸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일종의 정치적 선동이오 오도행이다 이것이 지탄의 대상인 팬덤 정치다 이성을 통한 합리주의는 설 땅이 없어진다 도대체 어떤 지점에서 2,30대와 60대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만져떨어져 이처럼 이상한 집단 행동을 하는가 선거도 끝났는데 무슨 대규모 집회인가 혹시 대장동 백현동 수초로건 때 부정사건 수사가 피치를 올리니 조국 사태를 재현하려고 발버둥을 거는 것인가 아니면 전당래의 득표시동을 거는 것인가 개딸들의 진짜 아버지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지 궁금하다 혹시 우리 딸의 가족들도 모르게 개딸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반당복이 되는 일이 있어도 괜찮을런지 아주 많은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즐거운 그런 오후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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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